안녕하세요 준비하고 만나요 자, 새집 구경 준비를 하시고 참고로 내 집은 아무데나 있는 흔한 집이 아님 아빠가 투명 테이프로 간단한 딸 장인정신으로 만든 그 좋다는 리미티드 마트에서 툰드너 박스를 구해왔대요 단장하고 가보아요 아차차차 그 참, 여기서 상식하나? 고양이는 송이박스를 무척 좋아한대요 안디미 자, 그럼 가볼까요? 자, 출발 고고! 고고! 두부의 집을 소개합니다 여기는 3층 3층 테라스입니다 테라스 두부의 3짜리죠? 여기는 2층 놀이박 다리도 있고 묵묵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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여기는? 어? 식당 묵묵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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묵 1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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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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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